나 엄청 중요한 순간이야 입술을 살짝 깨물고 나가요 화려하지 않아 나도 난 딱 보여 멀리서부터 이미 빛나고 있어 저기 잠깐만 어디 갔는 거야 잠시 나와 5분만 이야기해 그댄 바로 내가 바라던 이상형 나 지금 그댈 잡아야겠어 욕탕차 그댈가 안 돼 내 눈을 안 보여줄게 어린 하루를 찾아 그댈가 안 돼 내 눈을 안 보여줘 그댈가 이제 남아 누군가 안 보여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